1,2,3 안녕하세요 아리아쥬입니다 저희의 아리아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까봐 저희는 데뷔한지 39일째 되고 있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인입니다 따끈따끈 저희 연습생 기간을 합치면 거의 28년 정도가 된다고 해요 열심히 달려온 만큼 오늘 많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리아쥬 이름의 의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아리아쥬는 음악의 아름다운 손율이라는 뜻으로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전해드리겠다는 저희 아리아쥬의 각오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저희 아리아쥬의 자랑을 한 번 하자면 멤버 6명 중에 무려 메인보컬이 4명이나 있는 보컬 보자 4명? 4명이나 웬만해서 4명 있기 쉽지 않거든요 저희 자기소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네 좋아요 그럼 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쥬의 반전 매력 여리입니다 이름은 여리여리하지만 무대 위에서만큼은 에너지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안녕하세요 아리아쥬의 자유 영혼 휴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소울 보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리아쥬의 모두 다 원하는 목소리 다 원입니다 퍼어풀한 목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우리 친구 힘을 부르고 내 몸을 부러줘줘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아쥬 시연입니다 저는 팀내에서 활력소와 감성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초라에몽 초라에몽 오늘도 충충이가 와서 친구라도 자꾸 그러면 나 충충해서 가버릴꺼야 안녕하세요 아리아쥬의 만네 윤지입니다 맏언니이지만 막내같은 귀여움을 아직 일당하고 팬분들께서 해주셔가지고요 네 진짜 막내 언니 빨리 넘겨요 안녕하세요 아리아쥬 막내 주윤입니다 저는 팀에서 막내라서 귀여움과 애교를 맡고 있습니다 찬파람 불 땐 핫초코 목 안 뜨거우세요? 속 Beschank 촉촉하고 맑고 자신있게 와! 없으 ¡있고! 감사합니다.